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시청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청자님,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? 아, 제주은행이고요. 제주은행. 7950원, 네, 7950원에 15%예요. 7950원에 비중 15%. 제주은행 특별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? 이게 한참 됐는데, 체력이 살아있다고 해서 TV에서. 그래서 여름 정도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절반은 손절하고 지금 절반 남아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어제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절반은 손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순졸한 것도 아까웠고, 이번에 잘 팔아야 될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은행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죠. 금리 인상.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, 우리 금리 인상은 당연한 얘기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은행주랑 금리 인상이랑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해요.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로 은행은 돈을 벌거든요. 그런데 지금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강합니다. 그러니까 예금이 예를 들면 1% 상승하면 대출은 2% 상승한다면 되고, 규모 자체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은행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.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 자체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,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내년도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최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, 호재는 안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 종목이 딱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가 악성 매물대예요. 7,950원. 왜냐하면 지금 제가 월봉으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. 월봉 보시게 되면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 달이 8,000원에서 놀고 있어요. 8,000원만 무너지고, 8,000원만 무너지고. 그러면 너무 누군가도 만약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, 8,000원에는 이제는 매도하고 싶다는 심리가 더 강해지겠죠, 그렇죠? 그래서 8,000원에는 매도하는 악재 물량이 더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전 매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.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자리를 이번 주에 뚫어버렸어요. 원래는 굉장히 어려웠던 자리가 6,350원이었거든요. 그런데 금요일날 강력한 신세로 그냥 그 무게를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. 손절라인은 제가 4,6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니죠. 매수권 워낙 포지션 나오니까. 그리고 지금은 있는 물량을 갖고 잘 정리하시는 전략. 그럼 내가 추가 매수해서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? 이러는데 이 종목은 원래 은행주는 많이 들고 가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10% 정도에서 잘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리하다.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본전까지는 옵니까? 본전까지는 올 것 같아요. 대신에 여기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르게 트레이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